안녕하세요. 소연 역할을 맡은 은하입니다. 오디션에 자꾸 낙방하는 가수 진화은색 역할을 하셨어요. 연기하면서 나랑은 좀 다른데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어요? 제가 오디션 낙방에는 일가견이 있어서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실제로도 오디션 낙방? 네. 한국에서는 스물번 정도 오디션 보고 탈락했기도 했었어요. 그래서 많이 궁금해 봤습니다. 다음 연기 도전작이 좀 궁금한데요. 다음에는 어떤 역할을 맡고 싶으세요? 더 밝고 몸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케이트였으면 좋겠어요. 이번 영화는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제가 대사를 하는 것보다 몸을 쓰는 게 더 주변에 호응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좋은 몸을 좀 쓸 수 있는 노래를 할 수 있어야 좋겠습니다.